대중문화예술인의 날 선포문 월요일 대중문화예술의 날로 선포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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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 표창장 가수 빅뱅, 휘하는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문화 발전에 국민정서 함양에 귀한 동심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추원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슈퍼주니어, 휘하는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문화 발전과 국민정서 함양에 귀한 동심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추원 축하드립니다. 멤버들이랑 다같이 와야 되는데 혼자 오게 돼서 좀 대표로 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감사한 마음입니다.